자 오늘은 이제 163쪽 옛궤지요. 옛궤를 먼저 가만히 보세요. 어떻게 되십니까? 여기는 그 진하련 그 다음에 곤괴니까 뇌지예뱅데 가만히 보면은 잘생긴 남자 하나가 있고 나머지 여인들이 그 잘생긴 남자한테 빠지는 그런 기분이 있어요. 거기에 기쁨이 나온다는 거예요. 정신나간 여자들이네. 오늘 공부해봐야 정신나간 사람인지. 그런데 이런 와중에서도 끝까지 지주를 지키는 분이 있어요. 다 정신나간 여자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지키는 여자가 있어요. 한번 살펴보죠. 전을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예는 석계에 유태이든 겸이면 필예라 고로수지예라 하니에 승익계지의 위차야라. 박유 기태이든 겸이면 즉 유예라 하니에 예자는 안화열렙지의라. 예자는 안화열렙지의라. 고사비 동지 주하니 상하군음 소공은 야옹. 곤 우승지의 위차야라. 곤 우승지 이순하니에 시동이 상하순음이라. 고로이 화해지의라. 이 이상은 지하면되 출어지상하니 양시 참패여 지중이라. 그 기통에い에 시동에 그 기통에 주해 Зugg이 바르기성하야는 가이드에 시행하여는 포장파의 황금으로 구이 애야am. 예는 리 건후 행사하니람 예는 순이 동란이 예지인은 소리 제야 건후 행사람 건후 수평은 소위 공안천하니 제후 화순이면 즉 만민열복이람 병사지흥의 중심하여리면 즉 순종의 유공구로 열의 지도이야 건후 행사하야오 우상동이 하순하야 제후 중왕하곤 사충술령지상이네 훈반방취 대중의 비하여리면 불응사지 복종야람 예는 화락야니 이심이 화락하야람 이은기상야람 구사일량을 상하은지하야람 기지 특행하고 오이곤우진하야 이순이 동그룹기괴비해하니 이심이이기 저밀입군용사야람 여기 옛궤를 바꿔놓으면 어떻게 되지요 지뢰복궤가디지요 몇개 몇개를 바꿔놓으면 지뢰복궤가디구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것처럼 이것은 위에는 진 진인데 이게 우리애가 땅 위로 솟아나오는거잖아요 그쵸 원래는 그 양의 기운이 땅속에 있었던것인데 이게 땅 위로 솟아나오면서 그냥 나오지않아 그 사람도 태어날 때 그냥 나오는게 아니에요 으악 하고 울고 나오지 그 으악 하고 울고 나오는 그 소리에서 음악을 만들었다는거에요 옛궤에서 음악이 나오고 있다는거에요 예는 석궤의 유대이 능겸이면 빌려라 이 옛자를 우리 흔히 미리 옛자라고 하는데 미리 옛자가 아니라 여기서는 기쁠 옛자를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옛자의 상을 가만히 보면 나 여자의 코끼리 상자인데 모양 상자에요 내 모습이에요 내 모습인데 이거는 부자가 되고 나서도 겸손했을 때 기쁨이 나온다는거에요 그래서 서계전에는 유대이 능겸이면 빌려라 저 위에 화천대유 대유괴가 있었고 그 뒤에 지산겸괴가 있었지요 크게 가지고서 능히 겸손하면 반드시 기쁜 일이 생긴다 고로 수지 이해라 하니라 그래서 기쁠 옛자 예로서 받았다 라고 했다 이거죠 승 이 궤지 이 그럼 이해가 되시지요 두 개의 의를 이어서 이 차야라 그 다음 궤가 됐다 이거에요 유 기대의 능겸이면 이미 큰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겸손할 수 있다면 겸용한다면 즉 유 예라 야니 기쁘고 즐거움이 있으니 예자는 안화연락제이라 네 글자의 뜻으로 옛자를 뿌려는 겁니다 옛자는 편안안자와 화할화자 기쁠열자 즐거울 낙자 안화연락의 의의가 있다 윗괴 진상곤하하니 이 괴를 가만히 보시면 위에는 진괘 아래에는 곤괘에요 다시 말하면 위에는 우레 아래에는 땅 땅 속에서 우레가 비집고 나오는 상이에요 그러니 그 의미로 보시면 순 순은 곤에서 나오는거지요 동은 진하련에서 나오는거니까 순동의 상이니 동이 화순이라 움직이면서 화하고 순한지라 시의해라 움직일 때 뭐 여기 이치에 거스리고 또 우락부락하면 기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기쁠열자의 의미가 나온다는거에요 구사위 동지주안이 여기 구사효가 동 진괘의 주체세력이 되는거죠 동의 주체가 되니 상하 마구는 소 공약 위에 있는 음효들과 아래에 있는 여러 음효들이 함께 거기에 응하는거에요 말이 응하는 것이지 좋게 말하면 응하는 것이지 나쁘게 말하면 그 한남자한테 정신이 팔리는거에요 근데 여기 있는 한남자는 구사효의 위치에 있으니까 실력도 있고 잘생겼고 능력도 인정받는 자리에요 다만 음자리에 양이 있으니까 정도는 가지 못하는거고 또 중도도 가지 못하는거에요 그러나 귀할때 귀할때 한남자이기 때문에 인정을 받는 그런 기억이에요 곤우 승지 이순하니 또 곤궤가 이어서 순응을 하니 시이 동의 상하 순응이다 이렇기 때문에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위안해가 순응하는 고수이다 이거죠 고로이 파해제이라 그래서 하예의 의의가 된다 이 이상언지 하면 이제 상으로 말을 해보자면 어떨까요 뇌출어 지상 이라는 이 글자라는 아세요 뇌출어 지상 우레가 지상으로 나오는거에요 이 상을 읽을때 그렇게 보이십니까 우리의 진하란 우레인데 팔 밑에 땅이 있어요 우레가 지상으로 나오는 것이니 양시 잔패여 지증이 나가 그 양효가 처음엔 땅속에서 잔패 그 속에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갇혀 있었어요 그러다가 급기동이 출지에 그 움직이면서 땅으로 수사 나오는데 이르러서 분발 기성 그 소리를 분발해서 내는거에요 통창 화액으로 그러다보니까 통창 화액 통화하고 펴지고 화해하기 때문에 기쁠 기쁠 여자가 된다 그러면 옛교에서는 어떤 일이 가장 중요할까요 기쁨이 있다 기쁠 때 해야 될 일이 뭔가 기쁨을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해야 될 조건이 뭘까 첫째는 안녕이 돼야 돼요 질서가 잡혀야 돼요 그죠 위협으로부터 보호가 돼야 돼요 그래야만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옛교에서는 무엇을 했느냐 얘는 이 건후 행사 하니라 제후를 세우고 군사를 행해야 이롭다 그럴 거 아니에요 저번에서부터 내려온 걸 보면 많은 것을 지금 가지고 있고 겸손하게 처행하고 있어요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이 와서 뺏어가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군데군데 제후를 세워야 되고 그리고 또 그런 세력들을 막아내야 될 군사를 써야 되는 거죠 이 예 애는 순이 동냐니 애는 순하면서 움직이는 것이니 이 예지의 은 예의 의리는 소울이 제어 건무 행사라 이루운 바가 제후를 세우고 군사를 쓰는 것이 이루음이 된다 부, 권후, 수병은 무릇, 제후를 세우고 병은 이게 병풍이라고 해석을 하지만 사실은 울타리를 세우는 거예요. 변방에 울타리를 세우는 거예요. 번병이라고 그래요. 번병을 세우는 것은 소위 공안천하니 그것은 천하를 함께 안정의 세계로 가기 위해서 그런 거다. 제후 화순 중 만민 열복이라 그러니 제후들이 화순하게 되면 온 백성들이 기쁘게 복종을 하게 된다. 병사지형의 중심화열이면 병사들이 일어나면, 즉 군사가 행동으로 옮길 때의 중심화열이면 그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화하고 기뻐한다면 이 화자는 전쟁의 당위성을 인식하는 거고 열자는 자기들이 기뻐서 거기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순종이 유공이다. 그러다 순종을 해서 공로를 갖고 오게 된다. 고로 열리의 지도 이어 건우 행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쁘고 좋아하는 그 도가 제후를 세우고 군사를 쓰는 데에 이루음이 되고 오 상동이 하순하야 또 위에 있는 괴는 움직인다는 진괴가 되고 아래로는 순응한다는 권괴가 되어서 제후 종왕하고 제후들의 임금을 추종하고 사중 술령지 상인 많은 군사들이 명령에 순응하는 상이 되니 군, 만방, 쥐, 대중의 만방의 군주가 되어 대중을 모으는 자리에 비화열이면 불륭사지 복종자라 화하고 기뻐한 화열의 도가 아니라면 능히 그 많은 사람들을 복종시킬 수 없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통제하는 수단 중에 하나는 화열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화열을 생각하지 않고 엄격, 그저 큰소리 이런 걸로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건 아니고 화열이 아니면 많은 사람들을 신복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리더십이라는 것하고 여기서 보여지는 리더십하고 좀 차이가 있지요. 번호위 보세요. 얘는 화락이 아니, 이 기쁠 예자 얘는 화락이니 인신이 화락하야 사람들 마음이 화락해서 이응기 상여라. 그 윗사람에 응하는 거다. 구사일양을 상하응지하야 구사함양을 상하가 서로 응해서 기지의 득행하고 그 뜻이 행할 수 있고 우이곤 우진아야 군괴로서 진괴를 만나서 위순이 둔거로 따를 순자 순함으로써 움직이기 때문에 기괴 위에 기괴가 옛괴가 되니 기점이 리입군 인사하라. 그 점은 또 군주를 세우고 군사를 쓰는 것이 이응이 된다는 거예요. circumstant Sherman 우진아 ましょう.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